십자가를 쥐고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말해요 당신이 왕과 나의 군대 역할이 들어 내가 민족을 구해서 치리다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우살래가 칼이 들어 제발 한마디 말이였어 내 정신을 끌고 우리를 구원해노 내 심에 잦은 위로가 내 눈가에 흐르는 이 눈물이 아무런 일은 없던 건 다닐 거야 삼시진 빨리 봐요 왜 이런 운명을 타고 시신께서 바람찬 삶이었네 낙자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왜 joking Everyday 신문가 두르고